자 이제 여기는 펠빈쌤의 수업이구요 이 친구들은 스카프로입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벌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문방 오기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사이가 좋죠? 어때 좋은거 같아요? 올스타즈 좋은거 같아요 저희 라이벌 채널이에요 라이벌 채널! 곧 스무살이 되는 반갑습니다 방금 민간인이 되었어요 민간인이요? 네 이제 곧 학원을 떠나 떠나는 거긴 하죠 이제 스무살이 되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못보는 거 누구 어머니인가요? 네 고인물이죠 근데 떠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아 맞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로 정폐집 가실 거잖아요 아냐 이거 쓸거야 진짜 쓰려고 유나 도망가는 유나 오늘 영상을 찍는 세이프로인데요 오늘이 약간 오성을 갇혀있고 각종하고 영상을 찍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죠? 아니 집중하고 있군요 이제 떠난다고 신뢰했네요 진짜 그리고 정수기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자동으로 물을 깔아지게 하는 기능 그러면 넘치는 애들 몇 번 봤어요? 아니 저도 안 넘쳐요 진수연 어제 아팠다고 하던데 지금 몸 상태는 완벽하게 회복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이유는 뭐죠? 선생님 저 여기 혼났어요 어디 보자 선생님 여기 만져봐요 진짜로 선생님 만져주세요 여기 약간 기름비 있는데? 아니요 덤넘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소리벨 오늘 염색했어요 검은색으로 했다네요 오자마자 뭐 달라진 거 없냐면서 약간 고가 온 줄 알죠? 일단 일단 리뷰로 해볼게요 이거 먹는 리뷰로 해봐야 제빈이 이거 먹는 리뷰로 해봐야 제빈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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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